자, 당긴 타구인데요, 자 우측에, 크게 뻗는 타구,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! 최주한의 툴로험런! 아, 경기가 6대1로 벌어지는군요. 아, 엘지가 이외에 한점 뽑아내면서 축임을 벌였는데, 다시 두산이 최주한의 툴로험런으로 6대1로 경기를 5점 차이로 벌여져있습니다. 자 올 시즌 말롬론이 있나요? 부산 경기 롯데 경기에서 말롬론이 있고 시즌 2호인데 최주현 선수가 작년 시즌까지 홈런이 없어요 올 시즌 참 의미있는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